그냥 이 사주는 엄마 정말 복이 들어왔다가도 빠져나가는 사주다 지금 나한테 있는 게 금전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자식 복도 아니야 뭐 배우자 복도 아니야 복이 어? 엄마한테 지금 있는 복이 뭐라고 생각해 엄마는? 엄마 돈 있어? 그래서 돈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네 아 돈이 있으셔서 돈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재산이 많으셔? 많지는 않아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돈복이 있다는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4. 엄마 사주는 이별이든 사별이든 해야 되는 사주예요 엄마 사주 자체가 늦게 가든 일찍 가든 아니 아니 시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은 이별을 하던 이혼을 하던 아니면 사별을 하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팔자인 거다 한마디로 남자의 복 그러니까 여자이니까 남자 복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어? 남자 복은 굉장히 박복해요 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이별 사별 안 하셨어? 했어요 응 근데 이분 남자분이 도박이나 술이나 지비족이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저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지금 연세에 지금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들어오던 엄마 옆에 오래 못 있는다 소리가 나와 누군가를 오래 만나보신 적 있으셔 없어요 장기간 연애는 해보셨고? 안 했어요 연애를 안 해보셔서 이게 확인이 될까 싶기는 한데 자 엄마 사주에도 남자 복은 없어 없는데 누가 붙더라도 올해는 못 가 그게 엄마의 사주예요 오래 간다는 거는 장기간 연애를 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장기간을 가지를 못한다고 남자가 붙었다가도 알아서 그냥 떨어져 나가 엄마의 학렬 중에서 여자분인데 일찍 돌아가신 양반이 있냐고 얘기가 나오거든 아 다섯 살 때 네 조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 화장했죠 그러니까 잘 보내주셨어? 네 운니딸 친운니딸 이거는 뭐 복불복이기도 해 근데 뭐 내 딸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왜 안 보이는 것들은 정리가 잘 된 것들이라고 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장례식 땡이 엄만 안 가고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들은 내 눈에 지피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나는 잘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할래 심지어는 그 집에 자살기가 있어도 그게 잘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 저희 집에 또 그게 있어요 자살 사촌 언니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찍 가신 여자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찍 가신 여자분이야 다섯 살 짜리는 아니야 네 47개 어 큰 집이에요 사촌 언니 응 근데 그게 지핀다는 소리야 남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엄마의 팔자가 남자를 오래 끼고 있지 못해요 라는 운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 그 일찍 돌아가신 여자분의 영향도 있다 네 장례식에 갔어요 응 소리가 나오거든 결국은 내가 누구와 백면 해로를 할 사주도 아니지만은 지금 그 귀기의 영향으로 귀기라는 거 이제 귀신을 얘기하는 거야 돌아가시면 다 귀신인 거지 그 귀기의 영향으로 들어온 남자도 쫓겨나는 격이다라고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자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 어차피 들어와봤자 나가게 되어 있거든 그 귀기 때문도 그렇고 엄마의 사주 안에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이 남자가 여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 일단 결론을 얘기해 주자면 이 남자가 돈이 많고 뭐 엄마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거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귀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엄마랑 만나자고 들러붙어도 금방 떨어질 거다 그리고 엄마의 사주 안 해도 백년 해로의 사주는 없다 단 연애를 한다고 쳤을 때 엄마가 그걸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 분 중독 이 분 아니 중독 이런 거 필요 없이 이 분 여자 엄마 말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 아니 나이가 많든 안 많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분 자체가 엄마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이 남자분은 어디 한 군데 얽매이는 스타일 절대 아니에요 엄마를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해하셨어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량기질이라고 하잖아 한량기질이 있어요 도박은요? 한량기질이 있는데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도박은 왜 궁금한 건데? 안 만나면 되잖아 한량기질이 있다는데 만날 자신 있으셔? 나 말고도 다른 여자 만난다는데? 네 그래도 만나고 싶어? 네 이 사람이 좋아? 네 그래도 좋아? 네 제가 다 촉으로 느끼고 온 건데 설마설마 했는데 그래도 제가 뭘 촉으로 느끼고 왔는데 엄마가? 지비족이라는 거 연애가 많을 것 같은 거 제가 원래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근데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감이나 촉으로? 네네네 근데도 만나고 싶다? 네 정신 차려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당연히 나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걸 예의를 차리고 그런 개념은 없어 그냥 우리 할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엄마보고 정신 차리래 아니 잘 생각해봐 왜 맞나? 그걸 촉으로도 느끼고 감으로도 느끼고 왔대 다른 여자가 있을 것 같대 근데 너 좋아? 이거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 만날 거야? 그래도 좋아? 아니 정신 차려 차라리 다른 남자를 만나 도박 중독은요? 도박 중독? 네 엄마가 그것도 감으로 느끼고 온 거야 혹시? 네 자 할량이 뭐라고 생각해 엄마? 할량이 뭐라고 생각해? 그냥 엄마가 아는 할량을 얘기를 해 봐 할량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할량인가요? 지금 잘 불러가지고 알콜도 중독이 있나 나쁜 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몰라가지고 그냥 안 만나면 돼요 이거를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그냥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 그냥 안 만나면 돼 엄마는 그걸 알고 싶어서 그걸 물으러 온 거잖아 네 근데 엄마도 이미 답 정러로 온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해 그게 답 정러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즘 애들 말로 엄마는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 네 알고 만나느냐 모르고 만나냐 그 차이죠 근데 내 촉으로는 긴 거 같은데 이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 엄마가 어느 정도 촉으로 감으로 느꼈는데 그걸 알고도 아 무당의 입으로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래도 나는 만날 거고 저기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알콜 중독 그 다음에 지비족 다 봤다는 거죠? 다 맞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여자가 엄마 하나는 아니다야 이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올 사람도 아니야 재산은 아예 없어요? 재산이 아예 없냐고? 네 여자한테 뜯어서 있을 수 있겠지 네 그런 거 같더라 응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엄마 재산 좀 있다며 엄마 재산 뜯기고 싶어 그러면? 다 뜯겨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거 아니잖아 뭐 엄마는 그 돈 꽁돈으로 모았어? 만나지마 내 대답은 이건데 우리 할머니 대답은 이건데 엄마가 만나고 싶다면 만나야지 뭐 어떡해 뜯어 말린다고 안 만날 거야?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다 어.. 촉으로 감으로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래도 만날 거야? 그래도 만날 거야? 할머니가 질문했을 때 네 네 네 라고 하시니 만나요지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떡해 왜 이미 할머니는 일러준 거야 응 일러 드린 거야 그러면은요 응 오 오팔 년 십이월 십이일이거든요 두시에 태어났거든요 또 다른 남자야? 전남친 전남친 남자는 저 태어나서 한 명밖에 안 만났어요 전남편 그니까 남편 남편은 왜 이미 헤어졌는데 왜 아니요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가 궁금한데 그 오십팔 년 십이월 십이일 음력 두시 낮 두시 태어났어요 형씨가 뭔데 아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이거 삐처리 해야 되겠네 어 그냥 이씨라고 하자 뭐가 궁금한데 신우랑 성접촉이 있는지 어? 신우 신우가 뭐? 성접촉이 있는지 바람을 엄청 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안 보고 싶었는데 신우랑 성접촉이 있는 거 같은데 왜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람 엄청 피우죠 그러니까 바람을 엄청 피기는 피는데 왜 그게 신우? 네 신우랑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야 그게 엄마의 상상 속에 있는 일이야 아니면 뭐가 증거가 있는 일이야? 상상 속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상상이에요 아 그래요? 응 전남편이 개새끼든 소새끼든 어쨌든 뭐 때문에 헤어지셨을 거 아니야 근데 짐승새끼는 아니래 우리 딸하고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네? 우리 딸하고도 딸이랑 뭐? 성접촉이 있나 싶어 성접촉? 네 둘이 살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너 때문에 뭐 심색 다 미쳤다고 그래서 뜨끔하더라고요 지협하고 성접촉이 뭐 수능 좋아해갖고 좀 아니 노 그 엄마 상상이고 망상이에요 근데 여자 있죠 왜 결혼은 안 할까요? 아니 전남편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미 헤어졌는데 저희 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내보내야 되거든요 십 몇 년째 살고 있어서 저는 좀 초라하게 살고 언젠가는 내보내야 돼요 딸하고 둘이 살거든요 지금 딸이랑 엄마랑 전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거야? 딸이랑 전남친 제 집에서 원세 좀 주죠 딸이랑 전남친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전남편 전남편? 네 남편이면 애한테는 아빠잖아 네 같이 살 수도 있지 부녀가 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저러고 딸하고 살고 있어요 그거는 아빠 밤이지 딸이 결혼을 해도 여자 있는 건 안 들어와요? 네? 전 남편이 여자 있는 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야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던 아니면 딸이 딸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던 알아서 나가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야 근데 부녀가 같이 살 수는 있어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짐승은 아니라고 했잖아 왜 딸이랑 아빠랑 성 접촉이 있다고 생각할래? 아니 애가 신체를 망쳤다고 하니까 뭐 아빠 땜에? 네 아니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신호랑으로 성 접촉이 있네 저는 그런 걸 모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없어 아무리 뭐 진짜 별별 사연이 많은 곳이 이곳이기는 해도 성씨와 대략 나 그냥 대충 들었거든 뭐 성씨만 이 씨인 것만 알고 지금 뭐 생년월일 이런 건 제대로 지금 내가 안 적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냥 성씨만 적어도 짐승 집안은 아니라고 해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 짐승도 안 하는 짓이잖아 근데 왜 엄마 생각 속에서 그러고 있어?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그걸 뭐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부녀가 같이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신호랑 성 접촉이 있으면 딸도 혼자야 그런 혼룰이 있다 싶어서 계속 저 혼자서 고민하다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니니까 그냥 엄마의 생각 속에 있으신 거니까 아예 그쪽 생각은 접으세요 되셨어? 네